하이애버리왕 오버톤 오버톤 우리가 흔히 아는 시플렛 시플렛 파 시플렛 이런 순서 있잖아요 오버톤도 학교에서 했다는데 대답을 잘 못했다 하더라고 자 오버톤은 우리가 아는 오버톤과는 사실은 음향학적에서 조금 다르죠 그쵸 퓨어 톤이 있고 퓨어 톤은 순수 톤이에요 순수 톤 순수 톤인데 이거는 자연에선 있을 수 없고 일부러 뭐 신디사이즈 이렇게 음향 기계적으로 쏘리면 쏘리에 대한 그 라 뭐 440은 440고 한겨면 쭉 내는 그런 의미죠 요게 자연에선 없어요 자 그렇게 모든 소리는 소리는 배음 배음과 오버 오버톤 하모니 톤과 오버톤 이 합쳐진 게 우리가 듣는 소리죠 배음이란 뭔가 하면은 이거 뭐 수업시간에 계속 다 했었는데 트럼펫 써서 또 이거 이제 저 페달톤으로 하고 도 솔 도 미 솔 시플렛 그러니까 배음이란 뭔가 하면은 자 라 를 얘기로 해 볼게요 라 가 낮은 라 220 이고요 a3 가 그게 440 이고 우리가 조율할 때 쓰는 그거죠 그죠 그리고 다섯번째 라 가 880 에이 6은 뭐 천 뭐 요거 요거에 또 되겠죠 그쵸 요런 자연 배열 수 의 배음이 그야말로 배음 한배 두배가 아니라 한배 두배 네배 여덟배 열여섯배 서른 두배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배음 플러스 이 사이에 이제 피타고로스가 한 얘기가 있죠 그냥 8대 5 길이가 뭐 이럴 때 3분의 2 했을 때 요 5음이 나서 요 사이에 끼는 엄들 이렇게 계산해서 나는데 요 사이에 나는 엄들 그렇게 요게 솔 미 솔 시플렛 그러니까 요거는 5도 사이고 요거는 도미 고 다음 세번째 부터는 요게 단 뭐야 5도인가 미 솔 시 요런 법칙이 있어요 요거 막 가고 뒤에 가서 막 음이 붙게 돼서 못쓰는데 어쨌든 요 배음이 도 도 도 도 도 도 쏠이면 솔 솔 쏠 쏠이 배음 이고 그 사이에 5도와 요 요런 엄들 뭐 피타고로스가 뭐 2 대 3 3 대 4 이런 법칙이 의한 그런 소리가 다 오버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톤은 사실은 개념이 다르죠 음향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우리는 오버톤 하면 도 도 쏠 도 미 솔 시플렛 도 뭐 이걸 얘기하는데 진작은 의미에서 오버톤은 요 도 자연 배입 수가 아닌 요런 수 가지고 오버톤 이라 그럽니다 요거의 합이 오버톤 입니다 아니 해 소리입니다 이렇게 배음과 오버톤의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돼 사실은 이게 통용되어 있긴 하지만 예 에 장면 색스폰 쪼가리 상식 아 아 아